오늘은 순종 하나만 붙들라, 순종 하나만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양정으로 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무조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100%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좋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반응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응이 안 좋으면 저주죠 실패, 폐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좋은 게 뭐냐?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게 신명기가 새로운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주는 모서의 유언 같은 말씀 아니에요 야, 하나만 붙들어라 하나님 반응이 좋아야 니네가 산다 하나님 반응이 나쁘면 죽는다 힘쓰고 애쓰는 거 아무 소용없다 스펙이니 이런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 야, 결정권자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다 결정하는데 하나님 반응 나빠서 어떻게 살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야지 이게 예수를 잘 믿거든요 멍청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냐? 그거 하나 보는 거죠 하나님 반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 불순종하면 반응이 부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반응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면 뛰어나게 한다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한다 또 하나님 반응이 좋으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한다 나머지 읽었던 얘기들은 그거 쭉 설명한 거예요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냥 모든 복이 임한다? 뛰어나게 한다 그거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응이 좋은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은 얘기 조금만 읽었지만 뒤집은 얘기 더 많아요 하나님 반응이 안 좋으면 온갖 저주가 다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나쁘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잠깐 반짝해봐야 성냥불이에요 불이 확 올라왔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여기 지금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 다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계산해보자 뭐가 중요한가? 요즘에 이슈철이고 하니까 대학이 중요하죠 대학 그거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죽어라 대학 갈라 그래요 죽어라 지금 어느 교무부장께서는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자녀들 잠수 좋게 만났어요 다 왜 그러죠?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다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결혼할 때도 명문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대학이라 학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벌이라는 게 그런데 순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순종 없으면 다 감옥 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순종 없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학력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뭘 선택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데 학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학력 있는 사람이 순종하면 되겠지만 이거 엉뚱하고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모 얼마나 신경 씁니까? 외모 신경 쓰는 거에 반만 순종해도 엄청날 건데 학력 쓰는데 반만 써도 과외 공부할 때는 300만 원, 400만 원 막 쓰면서 나머지 헌신할 때는 잘 인색하고 그러잖아요 외모도 다이어트 얼마나 합니까? 물론 진짜 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얼마나 많이 다이어트해요 다이어트한다 다이어트한다 화장도 얼마나 해요? 요만한 병 하나에 무슨 에센스 크림인가 여자가 보니까 내가 40만 원짜리 사는 걸 봤어요 와 할머니가 내가 볼 때 발라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옷 입고 가방 들고 다니고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어떤 형제한테 중매해 주겠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겠대 거기까지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야 정도의 교재가 참 좋구나 성공하면 샤넬백 사줘요 그러더라고 화이슬 진지어 뭐 저런 게 다 있어 내가 거기서 아주 평가자라 됐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복제 뭐예요 그러면 예뻐지는 줄 알고 내가 팁으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명품 꽤 백 들고 선글라스 끼는 여자 제일 싫어해요 알아요?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에코백 들고 다닐 때도 어울리는 여자 그러면 뭐 이렇게 동정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남자 100명 모여봐 다 똑같은 소리 하지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리그야 자기들끼리 상상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절대 안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 가방을 안 봐요 뭔지도 몰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진짜 가방 팔아내 빼놓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리그에 빠져가지고 그런다고요 다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좋은 조건 뭐 이런 거죠 집 사고 땅 사고 노력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말짱 소용없다니까 말짱 하나님 반응이 나쁘면 그냥 저주예요 망할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하나님 반응이 좋은 사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육의 1순위가 뭐예요 교육의 1순위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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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때 하나님 반응이 제일 좋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 다 갖춰도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우랑 보십시오 사우랑 겸손하고 성포도 괜찮고 왕이잖아요 우리 시그랑 스펙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 순종이 없어 그래서 3회상 15장에서 다 멸절시키라 아말로 멸절시키라 했더니 멸절시키지 않고 순교도니까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중요한 구절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죠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우린 그러죠 뭐 젊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 이렇게 쭉 살다 보면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은요 초기값 처음에 똑같아요 모든 여건이 다 똑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순종했어 뭐라고 예를 들까 예배 한 번 드릴 수 있는 거 안 드리고 기분 울적해서 안 드리고 드리고 이런 게 순종의 가장 기초인 거잖아요 성교 갈 수 있는데 시시한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작은 차이 우리가 볼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 거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 초기값이 달라지면요 왜 안 맡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되게 억울하죠? 나같이 이렇게 괜찮은 인생인데 왜 안 맡기시지 하나님이? 초기값이 불순종이거든 망할 일만 남은 거야 지금 초기값을 바꿔야 돼요 순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성경이 뭐 할 일 없다고 지면을 하래 해서 이렇게 많이 썼겠어요 27장, 28장 무지 길어요 아세요? 이거 뭐 한두 절이면 될 만한 것 같은 것 같고 예증까지 들어가면서 특별히 망하는 예는요 다섯 파트로 얘기를 했어 다섯 파트로 이렇게 하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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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분 좋아서 했겠어요? 그 소연을 시키는 거지 소연을 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지 그거 잘난 척하지 말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해 이 또라이들아 이 진짜 이 쌩 또라이들아 딴짓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뛰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앉아가면서 노력하고 책 보고 트렌드 따라가고 이 또라이들아 그래도 저주야 불순종하면 그 얘기거든요 순종 하나에 결판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발이 초기값이 중요한 건데 순종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말짱도로 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순종이란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패시브 우리 신앙은 패시브예요 수동적인 거라고요 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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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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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디까지 수동적이 가냐면 패션이 될 때까지 그게 순환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기까지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패시브 하다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패션이에요 순환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우수와 같은 사람이 좋은 얘인데 여우수와가 모세하고 비교를 하면요 모세는 그래도 속에서 액티브가 남아있어 펄펄트 액티브한 게 남아있잖아요 액티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가 많아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으록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건데 왜 분노가 나타났냐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액티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성질 내고 그래 그건 망할 놈이에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모세도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 모세 3대 죄악이 뭐예요 40세 때 분노함으로 때려 죽이고 애국사람 뭐 이런 게 있어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생활 그 다음에 십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성질을 못 버려 우상숭배한다고 지가 하나님이야 왜 화를 내는 것도 좋아 왜 십겨면 돌판을 또 집어던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못 볼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거기서 벼락마저 죽어도 될 입장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하나님이 십겨명을 집어던져요 또 분노 막판에 가나와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바위를 명하라고 하던데 바위를 내리치고 그 내용 보세요 분노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백성들 이놈들 언제까지 너희들 말 안 들을래 분노 분노는 왜 이러나요 자아 때문에 자기 뜻이거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패시브한 거예요 여우수와는 달라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이 여우수가 기다리는 제일 좋은 모습 보면 자기가 지도자 한다고 나서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 엄마 세배대 안에 주님 왕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서잖아 스스로 우리도 그러죠 내가 좀 나서야지 뭐가 된다 그게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민숙이 27장에 보면요 여우수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도 여우수와를 지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모세가 여우수와를 지명했다는데 웃기는 소리 안 하네 성경도 모르고 민숙이 27장 읽어봐요 모세는 여우수와를 좀 우습게 여겼던 것 같기도 해 내 느낌에 세크라터리니까 시종 아니에요 시종 그러니까 따까리 아니야 모세 따까리 그러니까 별로 인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모세는 지만 잘난 거고 얘는 뭐 하찮게 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수와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 알려주는 거예요 누네 아들 여우수와가 있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 잘 모르지? 영이 머무는 자야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 그래서 모세가 순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여우수와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자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모세한테 설득해가지고 뭐 뒤봐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지도자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그는 끝까지 세크라트릭으로 나와 시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순중의 핵심이 뭐냐 스스로 뭘 잠깐 개처를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잠깐 자가 발전 내가 하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자 그러면 순중하고 갖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웃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됐대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칼를 없는데 옛날에 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웃겼었는데 그분은 이게 성경 말씀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으니까 학생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야지 하나님도 돕는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면 그 유명한 이실론자예요 유명한 인본주의자라고 이 사람은 기회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내가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자기 인생의 드라이브를 자기가 걸은 거예요 자극적이고 액티브하고 사실 그게 지금 미국의 뿌리가 된 것도 있어요 미국에는 두 라인이 있어요 이 보금주의 라인이 있고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 라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지만 인간이 노력해서 뒤바뀐다 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어 그 안에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발명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피레친도 만들고 우체통도 만들고 만들고 무지 많은 사람인데 정치도 잘하고 너무 똑똑해 천재예요 천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이 내가 볼 때 영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액티브하게 다하면 내 멋대로 잘 보세요 직장 옮기는 것도 이지도 내 멋대로 해 내 의지대로 이혼도 내 뜻대로 하고 이혼은 사람 보세요 자기 뜻이니까 그렇지 이민도 내 뜻대로 어디 가고 이사도 내 뜻대로 다 내 뜻 내 뜻 그래서 결국 잘 돼 봐야 벤자민 프랭클린 정도예요 허망한 인생 발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들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지 신명기 6장 11절 보니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집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니까요 받는 거 내가 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따 먹는데요 포도원에서 감난나무 따서 풍성하게 된대요 다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LA 가면 로스앤젤에서 가면 여기 잘 안 가요 닉슨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닉슨 기념관 리차드 닉슨 기념관이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배울 게 참 많은데 리차드 닉슨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보면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게 나와요 옥수죽으로 연명했대요 미국인데 미국 먹을 거 남아 도는 나라인데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어떻게 옥수죽을 먹어 북한 아니에요 미국에서 옥수죽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가난하기도 힘든데 근데 또 공부도 잘했어 진짜 위인 같죠 가난한데 공부도 잘했어 그래서 하버드 하버드에서 장학금 준다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갔어요 안 간 게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님 모셔야 되거든요 부모님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피티어 칼리지라고 나왔어요 진짜예요 이거 뻥친 거 아니고 진짜예요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오라 그랬다는 게 증거로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못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 도와야 되니까 피티어 칼리지 이름도 잘 모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10대에도 얼굴 보세요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턱 좀 나오고 수염 잘 안 깎아가지고 꺼먹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좀 되는데 안 발라가지고 실꺼먹고 그러잖아요 케네디하고 붙어가지고 맨날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상 안 좋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고 진짜 입지전진 인물 아닙니까? 근데 뭐가 없냐 순종이 없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자기를 믿는 거야 나밖에 믿을 게 없다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자수성가 그러면서 자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아 그럼 며칠 기다리면 성적 나오잖아요 성적이 궁금해서 교무실을 털었어 참 이상한 상황이죠 내가 볼 때 시험 문제를 털면 내가 이해를 좀 해 그렇죠? 시험 성적이 궁금해서 그래서 성적 보고 다시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징계 먹고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벌써 보이는 거죠 공화당 대통령 재선할 때요 압도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야 자기는 자기가 확인해야지 안심이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워터케이트 사건이 뭐예요? 그냥 거의 이기는 건데 민주당 당사에 도청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려나고 얼마나 솔직함 없는데 끝나게 되었습니까? 난 리차드 닉슨이 너무 불쌍해요 닉슨에게 누가 가서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되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못 배웠어요 순종 하나 못 배워서 이 꼴이 된 거라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지지지도 못 살아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생이 많나 부모복도 없어 복이란 복은 하나도 없어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좀 살라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꼭 불순종해요 제가 목사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저거 분명히 불순종할 것 같은데 허탈해져요 허탈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 그러지 아이고 저 지지지지 복도 없는 놈 내가 불순종할 거를 예측했는데 또 불순종하네 사실 목회도 오래 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저거 3년 깨져가지고 돌다가 또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도 오겠지 자기는 산산조각이라고 참 닉슨 보는 것 같아요 닉슨 어렸을 때부터 그 교무실 터는 불순종 워터케이트로 끝나잖아요 작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이 인생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패시브한 거 그게 순종이거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얘기인데 순종 잘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순종 잘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나도 돼 설교는 근데 혹시라도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잘 들으면 순종할 힘이 생겨 여호수화가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출혁기 3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는데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화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여호수화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호수화는 기도의 사람 또 다른 말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보다 영빨이 좀 떨어지잖아요 좀 더 오래 머물렀어 좀 더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래 예배드리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회막에 머무르고 그런 순종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 말로는 순종한다 그래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힘이 생겨요 힘이 그래서 여호수화가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이유가 뭐냐 모세하고 다르게 패시브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자였고 기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세는 회막에 머무르는 것도 좀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막이 좀 있으면 얼굴이 변했거든 얼굴이 막 환해지고 빛이 나고 신의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수건 갖다 주고 좀 가리시죠 이러는데 여호수화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얼굴 변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도 없는 거죠 그때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감정이 이렇게 차지차게 됐을 때가 오히려 순종하기 더 좋을 때예요 그때 순종하면 성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진짜 믿음이 자랄 때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변화시킵니다 보세요 일곱 번 나오는 거 있죠 뭐가 있나 처음에는 열이고성 돌 때 열이고성 돌 때 우리가 이러면 참 좋겠죠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 7분의 2가 무너지고 얼마나 재밌어 돌 때마다 무너지고 돌 때마다 무너지고 그러면 보람이 있죠 여섯 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 없고요 마지막 날 일곱 번 도는데 여섯 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 없어요 마지막 다 돌고 난 다음에도 아무 일도 없어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죠 나만 참고는 아시잖아요 11개 하 5장 여기도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래 한 번 했을 때 껍데기 벗겨지고 두 번 했을 때 고름 터지고 세 번 했을 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이러면 할 만하죠 재밌죠 그러면 70번도 했을 거예요 들어갈 때만 나올 때만 그런데 이건 뭐 목욕 6번 할 때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성질 나죠 우리 동네 목욕탕이 없냐 우리 동네 목욕탕이 없냐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7번 했을 때 변화가 되잖아요 여우수와도 그랬어요 눈에 띄는 게 아니었다고 그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데 변화가 없어 그래서 바보짓 하는 것 같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 초기값에서는 막판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판에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을 그리고 순종은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힘이 있는 거고 어려울 때 순종하면 믿음의 성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서 크라크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승리할 때 이거죠 소수일 때 순종했잖아요 열두 정상권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다수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남들 다 안다 그러면 동조하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섣버리면 자기도 서게 되지 그럼 일본 같은 데서 많이 하대 동조하는 거 일본 예능이 하여튼 웃긴 거 되게 많더라고 갑자기 수백 명이 뛰어 그랬더니 오 하더니 자기도 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동조현상이 있거든요 다수의 힘이 얼마인데 일본은 다수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사이 아니에요 튀면 왕따 당하고 이지메 당하고 일본에서 사실은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거고 아니면 힘든 거라고요 왜냐하면 다수의 행포가 있는 사이니까 우리 사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수의 행포가 있잖아 그런데 그때 믿음 지키는 게 쉽겠어요 열두 명 중에 열명이 다수의 행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은 적값고 우리 흐르는 당이다 그럼 과연 그럼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거주민은 강하고 성흡은 경고하고 안학자손이 있고 우린 메뚜기 같고 참 많이도 봤죠 많이도 봤죠 그때 대학교에서 딸 얘기했잖아요 나는 평생 교회 가서 주님만 봤는데 나는 교회 한 번 가서 많이도 봤구나 하여튼 많이도 보는 인간들 많아요 많이도 봤어요 얘네들 교회 와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는 거지 많이도 봤구나 그래서 망하잖아요 많이도 봤구나 그런데 여호사 가려면 뭘 본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약속대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적값고 우리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뭘 봐요 걔네 센 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약속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이거예요 다수의 끌려다니지 않고 그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쉬울 때가 뭐냐면 다 불순종할 때야 주변 환경이 다 불순종할 때 그러면 다 불순종하니까 나도 끼우면 같이 저주받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 두 사람 빼놓고 하나님 나라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다 죽으러 가면 여러분들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불타서 죽으면 거기 들어가서 불타서 죽을 거예요 나와야지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불순종하면 망해요 불순종하면 망해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망해요 하나님 반응 안 좋아요 그거는 끝이에요 딴짓하지 말고 순종부터 배우고 싶지요 잘되는 것 같이 보이죠 망해요 볼 것도 없이 망해요 사오라 왕도 망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같은데 보면 여우수와 갈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 그랬더니 다수니까 다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4장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다수는 항상 죽이겠다고 나온다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여우와의 영광이 혐하게 가득하게 나타나셔 가지고 잔뜩 말씀하셔요 니네들이 이따위로 나왔어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 중에 여우수와 갈렙이 빼놓고는 하나도 가난한 땅 못 들어가 그리고 니네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면 너희 애들만 들어가 우리 애들은 사로잡힐 거예요 그럴 때 니넨 다 죽여버리고 애들만 들어가게 니네들이 무시하는 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불순종이에요 당장 안 죽어도 조금 이따 죽는 거예요 다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 믿음을 훨씬 더 강화시켜요 그게 위로예요 기독교 작가 중에 목사님 중에 헨리 블랙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 되게 많이 쓴다 요즘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 집안이 목사가 되게 많아요 집안이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아버지 목사 다 목사들인데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해요 아버지가 제롤드 블랙업인데 제롤드라는 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들이 헨리 블랙업이 또 동생이 또 있어 이름 잊어버렸네 세 글자인데 하여튼 무슨 무슨 블랙업이 하여튼 얘네 집안 애들이 책도 많이 쓰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헨리 블랙업인데 아버지가 제롤드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쓰는 책마다 이 얘기를 하대요 아버지 얘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보호받았던 얘기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참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떤 참호에 있었대요 참호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도하고 있는데 상관이 부르더래 왜 불렀냐면 너 참호에서 인마 보촌 안 서고 뭔 기도나 하고 성경 읽고 있냐 너 이리 와 그래서 가가지고 혼나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거기에 폭탄이 터져있더라 안 놀라요 여러분 그냥 계셨으면 폭탄을 맞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인마 너 뭐해 이리 와 그래서 혼나로 갔다가 왔더니 폭탄이 터져있더라 이때 제롤드 블랙커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됐지만 뜨거워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님 순종만 하면 내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고요 또 한 번은 전쟁 중에 있었던 건데 총이 망가졌대요 총이 쏠라고 할 때 방아쇠가 나가지도 않고 걸렸더라고요 자식 분해해서 철커덕 했대요 총이 안 나가서 전투 중에 그래서 이거 왜 이래 하고 두 발 짜고 섰는데 두 발 짜고 앞에 있는 내가 총이 맞이 죽었대 안 놀라네요 여러분들 이거 안 망가졌으면 자기가 맞아야 될 자리인데 이거 왜 이게 안 돼 해서 가서 두 가지 사건 이거 개동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롤드 블랙커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있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부끄럽지만 저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혼자서 전도사 때 반포에서 있던 어떤 교회에 성겼는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힘이야 누가 날 밀었어 앞으로 그래서 딱 했는데 누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그 앞에 화분이 떨어졌어요 화분이 그거 맞았으면은 그때는 머리카락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죽었을 가능성이 뭐 다쳤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한 25살 26살 때 얘기인데 나 그게 너무 인상해요 내가 느꼈거든 누가 날 밀었어요 앞에서 가는데 누가 확 밀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얘기해 내 경험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그 핍박도 많고 그런 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압력도 있었고 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못하게 하는 게 많았어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말이 안 되지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핍박 속에 순종했는데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또 한 번은 결정적인 거였는데 2001년도에 제가 뉴저지 베타니 교회 집회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가 9월 10일 날 도착해요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이 9.11이잖아요 9월 11일 날 월드 트레이 센터 거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를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8시 몇 분이었으니까 거기 있었어야 됐지 이래가 거기 집사님이 거기서 샌드위치 가게도 하고 샌드위치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예약을 해놨거든 아찔하죠 근데 제가 거기 왜 안 갔는지 알아요? 그 전주에 전주에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도 기억이 나 거기 토요일 날 예람제라고 해서 전도집회 예약을 해놨었는데 거기서 이유도 없이 바꿔버린 거야 이유도 없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뉴저지 집회하고 맞바꾼 거예요 난 그래도 지금도 세종대학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되게 무례한 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게 이거 계약해놓은 걸 갖다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9일 때 TV 계속 쳐다봤어요 저기 내가 들어가 있을 자리인데 저기 내 예약했던 자리인데 그런 보호하심 이건 뭐 주관적인 거겠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버린 사람이냐 그 뜻은 아니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보호하심으로 느낀 거예요 인생에도 저도 그런 두 차례 근데 그때마다 특징이 뭐였냐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거에 매진해서 순종이었거든요 순종 내가 편한 길이 아니었고 힘든 길이지만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랬더니 내가 내 머리는 계산 못한 거였어요 그거 하나도 계산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였는데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우수와 갈렙도 이런 걸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세 안 보고 순종했더니 이거 계산하면 위험한 거거든요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죽거든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힘이 된 거죠 이후에 그의 리더십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능력 그러는데 순종이 능력입니다 스펙을 쌓는다 그러는데 스펙 중에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순종 못하면 능력 스펙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라고 그러죠 순종이 있어야 미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걸핏하면 불순종하는 애들 있죠 인생 같이 걸지 마세요 동업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이 죽어요 불순종하면 같이 죽어요 아니면 그런 놈과 결혼하면 과부돼 죽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40년대 기능이 죽어 그건 순종 얘기를 걸어가십시오 최고의 스펙이 순종이라는 거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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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